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런 하디라는 분이 썼고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분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가지 원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막 이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성공에 있어서 마법의 해결책이나 비법, 지켜야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루 고작 2시간만 일하면서 1년에 20만 달러를 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일주일 만에 14kg을 감량한다. 얼굴에 한두 번만 발라도 20년은 젊어질 수 있는 크림이 있다. 알약 하나로 성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는 솔깃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뤄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성공의 비밀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려도 꾸준하면 경기에서 이긴다. 맞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책의 저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서,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자신이 길들인 긍정적인 습관들 덕분이라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했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핑계를 통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이런 핵심 철학을 가지고 있었대요. 똑똑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경험, 기술, 혹은 지능 같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채워야 한다. 경쟁자가 더 똑똑하거나 재능과 경험이 많다면 선업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경쟁자를 무찌를 수 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농구에서 자유투를 못 던져. 이러면 한 달 동안 매일 천 번씩 자유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실력이 오를 때까지 콜을 받고 수학 공부나 하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다 어떤 분야에든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 가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컴파운드 이펙트. 이 컴파운드 이펙트란 건 뭐냐면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그 결과가 아무리 크고 대단할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 행동 하나가 나중에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처음에는 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 전에 모두 다 포기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거죠.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핸짐곤 말고는 못 친다고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열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과 꾸준함, 그리고 시간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꾸준함, 작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300만 달러를 줄까 아니면 오늘 1센트로 시작해서 매일 두 배씩 늘어나는 돈을 31일 후에 받겠는가 이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떤 선택지를 가지시겠습니까? 다 아실지 생각 드는데 당연히 전자가 아니고 후자인 거죠. 왜 그러면? 여기 복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 차가 되면 1센트로 시작한 선택이 1,073만 7,418달러 24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꾸준함의 힘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친구 세 명의 친구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식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다른 친구 한 명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매일 125kcal씩 덜 섭취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더 먹기로 한 거고 야식을 계속 먹은 거죠. 어떤 친구는 125kcal씩 덜 먹기로 한 겁니다. 10개월이 지나도 두 친구 사이에는 별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5개월쯤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1개월은 940일입니다. 940일 동안 120kcal씩 덜 먹으면 11만 7,500kcal를 덜 먹게 된 거예요. 이걸로 지방의 1파운드 나눠보면 무려 15kg에 해당되는 무게라는 거죠. 지방 기준으로. 31개월간 유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무려 15kg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빼게 되는 거죠. 단지 매일 120kcal를 덜 먹었을 뿐인데 컴파운드 이펙트는 이토록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기로 한 사람과 방치하기로 한 사람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컴파운드 이펙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 기대감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기대감을 모두 떨쳐버리시고요. 자기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즉각적인 뭔가 결과를 기대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승자의 위기양양한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수많은 패자들을 보지 못합니다. 컴파운드 이펙트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표학이나 만병통치학 따위는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화려한 운동선수를 보면요. 거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 컴파운드 이펙트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경로는 재미없고 무료하며 따분하고 때로는 힘든 일상적인 훈련이 시간을 따라 측정되는 과정입니다. 컴파운드 이펙트가 긍정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컴파운드 이펙트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되는 핑계거리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을 포함해 누구와의 경쟁에서든 이기고자 한다면 각고의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더이상 핑계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작은 행동들을 하지 마는 겁니다.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피가 되겠어?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니면 담배 한 카치 피는 거? 하루 한 카치 어때? 괜찮지 않나? 이런 나쁜,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나쁜 행동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분야, 능력, 성과를 나열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결과였는지 앞으로 계산할 여지는 없는지 현재 안주하려는 관성이 미래의 실패를 불러오지 않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반드시 성공한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컴파운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아주 작지만 사소한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그게 뭐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컴파운드 이펙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내 행동을 한번 되돌아 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런 행동은 내가 1년이, 3년이 내 행동을, 내 성공을 갉아먹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요. 일주일 만에 그 효과에 놀라시고요. 3주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 대런 하디는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직접 자신도 이걸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요. 매일 취하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행동과 실천이 순종적으로 춘성스러운 하인처럼 일관성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혹은 나는 몸짱이 되고 싶다. 혹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건 말이죠. 내가 이 분야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혹은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일단 내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지로 이끌어줄 선택이 무엇인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짱이 되고 싶다면 내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인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건 먼저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추적 이 추적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전략인데요. 이 추적하는 게 이 저자분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빚더미에 탈출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정말 푼 돈 10원, 20원까지도 전부 추적하는 겁니다. 이 추적 과정은요. 내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컴파운드 이펙트 이 효과가 나타날 정도까지 반복적이고 충분히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 실천하는 게 핵심 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3주 자기 추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주 완만한 속도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주일에 하나의 습관만 일단 추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녁 식사 때 먹은 스테이크와 감자, 샐러드 그리고 휴게실에서 먹은 샌드위치, 초코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먹은 모든 것들을 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게 뭐 어렵냐. 그거 한다고 뭐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기록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다짐을 하라고 얘기해요. 다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는 2022년 12월 OO일로부터 나의 음식들, 내가 먹는 음식들을 추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지만 그 사소하다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안 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적하기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빈틈없이 꾸준하게 실천되어야 되는데요. 매일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날짜를 적고 추적하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노트를 한 권,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그 젤 위에 날짜를 쓰시고 내가 먹은 것들을 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봐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주일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에 섭차고 있었는지 또 혹은 돈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쓰고 있었는지 이런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3주 동안 진행해야 한다면 내 현실을 마주한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꾹 참고 3주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심리학적으로 3주 동안 해야지만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럼 3주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주에 느꼈던 충격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경탄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 초코바를 먹어야 될까? 이 초코바를 먹으면 내가 노트에다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추적하기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면 예전과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삶을 추적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내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중에서 아주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을 꾸준히 수정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일찍 시작할수록 컴파운드 이펙트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는 힘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성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작은 실천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컴파운드 이펙트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적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적하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추적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도 좋아요. 다이어트도 좋습니다. 일단 노트 수척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내가 좀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다 이러면 노트에다가 제일 위에 날짜 쓰시고 가져만 다짐을 먼저 하셔야겠죠. 2022년 몇 월 며칠 다이어트 추적 이렇게 쓰시고 나는 이제 추적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제 기록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수첩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으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3주 동안 이걸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서 내가 지금 이걸 꼭 먹어야 될까? 먹으면 또 수첩을 적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점점 고쳐지면서 내 체중이 감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론 하디가 자신을 만들어줬다는 가장 강력한 전략 한 가지 추적하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해보셔도 당장 충격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조정의 힘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의 힘 작은 행동의 힘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조정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론 하디라는 분이고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왜 작은 조정을 강조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자를 마음껏 먹는다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겠죠. 절대로 허리라인이 날씬해질 수 없을 겁니다. 매일 밤마다 드라마에 빠져있다면 혹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아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삶을 조금씩 조금씩 나쁜 쪽으로 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만약 햄버거를 딱 한 입만 먹어도 즉시 심근경색이 일어난다면 이러면 아마 아무도 햄버거를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대론 하디는 즉각적 만족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이 주는 보상이나 즉각적 만족이 장기적인 결과를 염려하는 이성적 사고를 자주 그리고 쉽게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걸리고 뭔가 심근경색이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3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타날 결과고 내가 방금 햄버거를 먹어서 느껴지는 행복감 풍만감 그리고 그 햄버거의 풍미 이런 것들은 한 입을 베어 먹자마자 나온다는 거죠. 이 만족의 속도 만족의 속도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 하게 되는 거죠. 당장 햄버거를 먹어도 심근경색에 걸리지도 않고요. 뱃살이 막지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시간이 꽤 흐르면서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루틴을 조금만 조정해도 삶의 결과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조정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책의 저다도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머리가 항로에서 1%만 달라져 있어도 비행기가 만약 그대로 가서 계속 날아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뉴욕이 아닌 올번이나 도버 즉 엉뚱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습관 정말 이 사소한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습관이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그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쁜 습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 나쁜 습관 즉각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이 나쁜 습관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부족했어 난 역시 의지력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원래부터 의지력만으로 뭔가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선택한 긍정적인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아니라 Y파워가 필요하다고 시작합니다. Y파워가 필요하다. 이 Y파워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새롭게 선택한 목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염원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한다?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Y죠. 너 왜 그걸 원해? 너 왜 그걸 가지고 싶어? 여러분들은 목표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현금 10억을 가지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삼성환자 1만주를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왜 가지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Y가 정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되는 거고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와 나쁜 과거와 결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Y의 힘은요. Y파워죠. Y파워. Y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Y가 충분히 강력할 때 어떻게 즉 하우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Y파워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자신의 지향점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싶은지 이것을 갖는 게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 이것을 가져서 뭘 할 것인지 이런 이걸 다 통달하는 통과하는 핵심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Y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이 핵심 가치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목적지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위해서 삶의 수많은 욕구 필요 유욕을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택을 내려갈 때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핵심 가치와 정말 일치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면 그거 하는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어차피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내 핵심 가치가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Y파워가 나이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 일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도중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Y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조종의 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추적되고 쌓이면 이것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로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작은 조종조차도 쉽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햄버거를 먹던 거를 안 먹는 거 삶에서 정말 작은 거일 수 있는데 이거 하나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다고 했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위협적인 게 없으면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유전자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햄버거를 먹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조종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조종의 힘을 진정으로 발휘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Y 파워 왜 내가 햄버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 진정한 Y가 생겼을 때 우리는 Y 파워를 갖게 되고요. 이 Y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요. 지금 당장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삶을 달성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정말 작은 행동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행동을 찾아보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햄버거를 만약에 내가 매일 먹었다 그러면 이틀 한 번씩만 먹어보자. 아니면 일주일 한 번씩 먹었다시면 2주 한 번씩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조정의 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런 하디라는 분이고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알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컴파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리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바꾸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어지는 컴파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를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더라도 애초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못 세우면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죠? 잘못된 목표를 세우는데 그 과정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들이 찾는 것만을 보고 경험하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찾고 싶은지 알지 못하면은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표 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마 대부분은 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고 집중해야 할 새로운 대상을 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사슴을 잡을 거야. 너 이제부터 사과를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거죠.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 삶의 중요한 목표 써보세요. 너무 한 가지 측면에 치중된 그런 목표보다는 뭔가 삶의 균형에 맞춘 그런 목표가 좋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이제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이 책의 저자는 목표 달성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목표 달성 공식은 무엇이냐. 선택 더하기 행복 더하기 습관 더하기 복리효과는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결정을 얘기하고요. 행동은 실천을 얘기하고 습관은 실천을 반복하는 걸 얘기하고 복리효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지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즉 노력을 하시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목표는 달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첩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적어보세요. 이 습관과 행동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면 이 책의 저자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결과물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탐색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습관을 찾으면 이 나쁜 습관도 없어야 되거든요. 목표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기술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트리거를 찾아라. 내가 술을 끊고 싶다 이러면 내가 누구랑 같이 술을 마시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단 것을 먹는다? 내가 언제 단 게 땡기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그 시간대에 다른 집중할 만한 잠을 잔다거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피로 분노 이런 최악의 습관들을 유발하는 감정은 어떤 건지 살펴보시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피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트리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을 청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집을 쓸고 닦으며 청소하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만약에 술을 끊는 게 목표다. 이러면 집안에 술떡을 술 한 방울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있어서 내 목표의 달성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라. 이건 좀 더 나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건데 콜라를 만약에 내가 좋아한다? 근데 콜라를 끊고 싶어요? 이러면 냉장고에 탄산수를 넣는 거죠. 탄산수를 많이 먹겠죠. 그럼 탄산수 같은 걸 넣어서 콜라가 먹고 싶을 때 탄산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적응하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뿌리 박힌 습관이라면요. 그 습관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익숙해질 때까지 작은 단계를 서서히 밟아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끊는 목표다. 그러면 일단은 커피는 보통 카페인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카페인 커피를 절반으로 먹어보는 겁니다. 매일 만약에 커피를 먹는 사람이라면 월수금은 디카페인을 마시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뭔가 새로운 습관들 변화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작정 뛰어들어라 하는 겁니다. 앞에랑 좀 배치가 될 수 있는 주장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때로는 서서히 뭔가 하는 게 잘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 번에 단번에 뿌리를 뽑으라는 거죠.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좋은 습관은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여섯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조건을 최적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콜라 중독이다. 콜라를 끊고 싶다. 이러면은 냉장고에서 콜라 다 빼고 거기에 탄산수를 다 넣는 거죠. 이러면은 내가 콜라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콜라 먹고 싶을 때 탄산수로 대체 만족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 이걸 고민하기 보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TV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은 그 시간에 다른 취미활동이나 혹은 아이들과 놀아준다든지 이런 새로운 활동들을 할 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결심을 주의해 널리 알리라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술 끊을 거야. 나 이제부터 담배 안 필 거야. 이 결심을 널리 알리라는 거죠. 물론 안 됐을 때 조금 쪽팔릴 수 있지만 그 내가 선언을 함으로써 내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그 행동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성공 파트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도록 도와줄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유지시켜줄 사람 그런 성공 파트너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쟁하고 연대하라는 겁니다. 투쟁심과 경쟁심은 성과 창출을 돕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오늘부터 나랑 금연하자 이래서 누가 더 오랫동안 담배 안 피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 좋은 습관들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즐기라는 겁니다. 노력한 결실을 축하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99%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랑 모두 똑같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해서 변화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 나 움직이기 싫어. 뭔가 나 지금에서 벗어나기 싫어. 이거는 성공자나 실패자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변화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겁니다. 평범해지기는 쉽습니다. 비범해지기는 어렵고요. 비범해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고요.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들이 정착시킨다. 장착을 하시면요. 자기 자신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게 긴 시간 동안 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참고 내가 변화하고 나쁜 습관들 안 하고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남들이 정말 놀랄만한 그런 성과를 이룩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년 30년 혹은 40년 이상 반복해어 나쁜 행동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 걸릴 수 있어요. 정말 40년 이상 한 거를 어떻게 4일 만에 바꾸려고 하겠어요. 하다못해 4년이 걸려도 엄청나게 빨리 바꾼 거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십시오. 그런 엄청난 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대런 하디라는 분인데요. 25년간 성공,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분이 이 원리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컨파운드 이펙트를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컨파운드 이펙트에 이어서 이 효과를 몇 배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 단순한 규율과 행동이 컨파운드 이펙트로 인해서 놀라울만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고 결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 더 기울이면은 성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인을 봤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죠. 그래서 하루에 열두 번씩 무거운 아령을 즐기로 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하면은 팔뚝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근육이 생길 겁니다. 엄청난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열두 번에서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열두 번을 다 하고 하기로 한 만큼의 분량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은 효과가 몇 배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영상 제일 처음에 이 책의 영상의 리뷰를 다룬 제일 청년을 보시면은 제가 1센트의 마법을 말씀드렸어요. 매일 두 배씩 1센트가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되는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차례만 더 두 배씩 늘릴 수 있다면은 1천만 달러가 아니라 1억 7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이런 변화를 주더라도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쟁자로 생각하시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과를 증폭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고 그것에 대한 컴파운드 효과를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서 긴 시간 오랫동안 그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한계에 봉착했을 때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나아가라는 거죠. 10번 하기로 했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증폭 효과가 일어나면서 결과를 결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타인들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수행해내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그 예상하는 수준을 알아내신 다음에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니 사소한 것일수록 그렇게 하면은 더 다른 결과 더 큰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이라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요. 고객 서비스에서 그 고객들을 항상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대 이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 노드스트롬에서는 고객이 1년 그 이상 1년 더 오래된 그러니까 한 2년 3년 된 거죠. 그런 제품들도 영수증 확인 없이 때로는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사지 않은 것조차도 제품을 환불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생각하겠죠. 1년이나 지났는데 이걸 환불해 주겠어? 때로는 내가 여기 산 거 아닌데 혹시 백화점을 환불해 주려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해낸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역시 백화점은 노드스트롬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고객이 기대하는 그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순간 그 결과는 당연히 엄청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백화점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혹은 다른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대련하디는요. 여러분들이 이 철학을 매일의 습관 규율 루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력에서요. 약간의 시간 약간의 에너지 약간의 생각을 더하면 결과는 그냥 그렇게 향상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는 더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때는요. 내가 뭔가 나 자신과의 뭔가 약속을 해서 뭔가 매일매일 한다. 거기서 조금 플러스 뭐 한 10% 5% 하다못해 1%라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다.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금 더 뭔가 그 시기상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뭔가 해주면은 그때 받는 그 기쁨과 감동 놀라움은 몇 배가 더 증폭돼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하급수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좋겠어요. 아주 작은 추가를 통해서 평범함이 비범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인생의 모든 영향에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곳 자신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곳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곳 여기서 증폭의 기회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영향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 혹은 영향 여기는 어떨까 그런 기회를 최대한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그 성취의 속도와 수준에 훨씬 더 가파르고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맛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해봤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이 책은 모두 리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요 이 꾸준히 하는 것의 힘 정말 매일같이 하는 것의 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요. 꾸준히 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나타나고요. 꾸준히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것이 타선에 적는 것이 아니라 거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면 거기에 훨씬 더 훨씬 더 몇 배가 더 증가한 효과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을 한번 조정해보면서 이 컨파운드 이펙트를 한번 몸소 느껴보시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리뷰가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